박수 2024년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7월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반기 힘찬 시작을 응원드립니다. 먼저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홍준표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요기관 단체장님과 상공의원님, 회원기업 대표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OECD의 국내 경제연구소들은 반도체, IT 등의 수출 호전으로 성장률을 상향하는 등 경제 회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로 느끼는 실물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추세와 내수 위축, 부동산 경기 진체로 여전히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으로 원달러와 엔달러 환율의 변동승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지정확정 리스크, 미 대선과 미국 경제의 불투명성도 하반기 경제의 중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우리 대구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시장님을 중심으로 신공항건설과 대구-경북 통합의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늘길이 활짝 열리고 로봇을 비롯한 5대 신산업이 꽃을 피워 대구-경북이 다시 우뚝 솟아나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오늘 경제동향보고회는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제동향을 살펴보고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를 듣고자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업지원 기관단체장님들께서는 규제와 애로 해결에 적극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참석하신 기관단체장님, 상공의원님, 회원기업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구는 섬유산업이 쇠퇴하면서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체산업을 찾지 못하고 지난 30여 년 헤매는 동안 대구의 GRDP가 전국 꼴지라는 그런 오명을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민선 8기 들어와서 대구 굴기를 내걸고 산업 대개편을 하지 않으면 대구가 앞으로 더 어렵게 될 것이다. 그래서 5대 신산업을 육성을 하고 5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대구 경제를 다시 되살리려고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33개사가 대구로 왔습니다. 대부분 신산업들입니다. 앞으로 대구는 TK 신공항이 건설이 되고 많은 기업과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게 중남북근 여객과 물류를 책임지는 허브공항을 만들게 되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겁니다. 달빛 철도를 통해서 호남의 물류와 여객을 흡수를 하고 803 관통도로 또 신공항과 연계된 각종 교통망 확충뿐만 아니라 K2호적지 재개발 사업 그리고 군부대 이전지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건설 토목 분야도 어림잡아서 100조가량의 물량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 대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 대구 시중의 목표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대구시는 전공무원이 합심을 해서 대구 혁신 100플러스 1을 지금 완성한 것도 있고 추진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정부와 합의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동안 남은 임기 동안 대구 혁신 사업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대구시 전공무원들은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대구 경북이 양적인 행정통합이 아니라 질적인 행정통합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그리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대 경제권을 마련하고 인구 500만의 한반도 제2의 도시로 대구 경북이 거듭나게 되면 이제는 서울과 대구의 양대축으로 대한민국 경제권이 재편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통합시 특별법의 경제 산업 도시계획 등 정부 권한 이항과 재정특례 등을 담아서 곧 통합특별법을 만들어서 정부와 협의를 할 겁니다. 우리 지역의 기업인들에게도 새로운 기장이 열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박용경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대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같이 협조를 해서 대구 경북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